에이,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. 국세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바다에 둥둥 떼어놨냐고. 응? 떠댕기네? 그래, 떠댕긴다고 참. 그것만 찾으면 완전 팔 잡히는 건데 그 한두 놈이 덤벼들겄어요. 난 해적을 멸하라는 어명을 따른다. 쉽게 잡아드릴 수 있겠날까. 대마도 앞바다에서 계속 5천명과 싸운 사람이야, 내가. 난 그 이름만 들어도 울돈에게 더 경기를 일으킨다는. 수확성의 전환일세. 나 누구랑 얘기하니. 명론화 황제가 하사한 국세를 긁어 고래가 삼켜버렸다니. 이런... 고래? 고래. 고래 뱃속에. 국세? 고래가 국세를 먹다니. 쌍책이 말이 되는 말이라의 말이지. 기하진만한 생선 뿅 샀어요? 네?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. 바다는 말입니다. 물줄기가 그냥 고래 이즈 바다 수영이란 게 말이야 민물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 음-바-음-바-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겨 등신 마냥 바-음-하면 뒤지는겨